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... 저 아이팬이랑 같이 해. 부모니는... 아니, 아니, 아니. 뇌정이야, 뇌정이야. 뇌정이야. 헨리와 저희가 맨 처음에 같이 맞춘 거였어요. 그래서 잘 맞췄잖아요, 처음에. 진짜 그래도 하겠지라고 했는데 진짜 못하겠다고 그래서 약간 저는 솔직히... 단호박 진짜 못할 것 같아요, 이러더라고요. 한국에서 연습해서 온 건데.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. 왜요? 가슴이 노래가 너무 좋아 자, 가슴이 노래가 너무 좋아 다시, 시작 세븐 넷 가슴이 노래가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자, 프리스 이거 여기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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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그램 나오면서 좋은 사람을 한 명 알았다면 했는가. 이런 것 같아요.